안녕하십니까 깔끔강의 류수쌤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수환 모의고사 4회 30번부터 35번까지 6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요즘 날 더운데 힘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목표가 있는 우리들이길래 충분히 참아내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힘내길 바랍니다. 문맥이니까 당연히 앞쪽에서 할 얘기하겠다 안 얘기하겠다 하겠죠? 뭐 이럴 얘기 있겠어요? Theorist 이론가들이랍니다. 모의 동물윤리분야에서 이론가들은 즉 동물이 도덕성이 있냐 없냐가 따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론가들은 대절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당연히 what 된다 안 된다? 아니 되시옵니다. 있죠? There is clear difference.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between a and b겠죠? between 요거랑 요기 end가 있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고통. 뭐가 의해서? 인간이 아닌 원천에서. 즉 사람 빼놓고 뭐 개나 뭐 다른 동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야기된 고통. 즉 공원에 가다가 내가 개한테 물렸어. 그 고통이랑 또 인간에 의해서 야기된 고통 사이에는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 상식적으로 뭐겠어요? 야 그 개가 뭐 아니고 물은 걸 어떻게 해? 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한다 이거죠. 이해되죠? 사람이 만약에 누굴 해꼬자면 그거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적어도 이 여기서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도덕성을 모르는 개가 그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혼을 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오은이 단지 후자만. 후자만. 후자는 누구냐면 사람이죠. 사람에 의해서 가해진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레이트의 비교급은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레이틀 레이티스트. 이거는 무슨 개념이게? 얘는 시간 개념이죠. 시간이 더 늦은. 이건 가장 늦으니까 뭐야 결국은. 최신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이거 아릿. 또는 티 하나 더 붙여서 레이틀 레이티스트. 얘는 무슨 개념이게? 순서 개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엘레스트 하게 되면 마지막 순서까지 다 가서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마침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때 괜찮냐? 자 후자만이. 후자라는 게 뭐냐면 사람에 의한 고통. 걔들이 관심을 갖다가 받을 만하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의 얘기는 뭐야? 동물은 몰라서 못한 거니까 도덕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사람이 한 거는 문제가 되지 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행위랑. 어떤 행위. 행위에 진. 행위에 진 거니까 아예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이곳에 의미상의 조회가 뭐야? 행위죠 이거. 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도덕적인 주체에 의해서. 결국 뭐야? 사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아하.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동물의 윤리가. 동물이 즉 도덕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론가들의 생각을 얘기한 건데 사람에 의해서 된 어떤 일은 좀 비난을 받고 관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찾을 때.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뭐에 대한 문제? 팍스와 래빗. 아하. 뭐게 있어? 여우랑 토끼. 아무래도 뭐겠니? 여우든 토끼는 동물이니까 애들은 도덕성이 있는 애들이 없는 애들이야. 없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안 봐도 여우가 토끼를 괴롭히거나 만약에 죽이거나 그래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즉 그게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해야 되냐 이거야. 토끼를 여우로부터. 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구태여 구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자 이 사람은 제안했답니다. 대절이라고. 행위. 주어게 했죠. 왜? 접속사의 첫 번째로 명사니까. 어떤 행위? 접속사를 보면서 몇 번째 동사? 두 번째. 첫 번째. 쭉쭉쭉 가다가 쭉쭉쭉 가다가 요게 두 번째잖아. 카운트가 동사일 땐 뭐냐? 중요하다라는 뜻이지. matter랑 같은 뜻이야. 이거 아리. 행위. 행해진. 도덕적인 주체에 의해서 행해진 행위만이 중요하다라고 이분은 얘기했답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즉. 어떤 도덕적인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해도 has been done 되어질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두 행위 있으면 틀립니다. 자. the suffering of the rabbit. 자. 토끼의 뭐는 고통은 상처 입혀진. 요거 과거 분사자리야. 누구에 의해 상처를 입었겠어? 토끼랑 코끼리란다. 여우 얘기니까 여우겠죠. 그 고통은 간단히 말해서 뭐다. 도덕적인 관심 박혀있다는 거죠. 이쪽이 답이 되겠죠. 도덕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바뀌네. 그러니까 뭐겠어요? 야. 어쨌든 도덕적인 도덕성이 없는 뭐 여우가 했든 누가 했든 간에 받은 상처랑 사람에 의해서 받은 상처랑 상처는 다 똑같은 상처의 사람아. 그런 쪽의 얘기가 나오겠죠. 이런 관점은 비판을 받았다는 거야. 이런 관점이 우리말로 풀었으면 뭐게요? 음. 도덕성이 없는 주체가 만든 통증은 고통 같은 거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비판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지적을 했대요. 대태야 이 사실을. 자. 대절래에서 과거 분사가 나왔어. 뒤에 주호동사 따로 있잖아. 그럼 무조건 뭐니? 분사 구문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플라인이라고 쓰면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그럼 이 앞에 빙 정도가 생략된 거예요. 빙이나 해빙빙 같은 게. 이해됐어? 그러면 자. 적용이 되면 적용이 되면 누구한테 사람한테 적용이 되면 그 견해는 이거죠. 이 뷰는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뭘? 마틸다라는 사람이겠죠. 사람을 만약에 그 마틸다라는 여자애가 사람에 의해서 공격받을 때만 구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공격받을 때만. 왜? 걔가 만약에 마틸다라는 물었으면 이거 생각 없는 걔가 도덕성이 없는 걔가 물었는데 그걸 어쩌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나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녀가 막 뭐 어떤 나무에 의해서 히트 당하려고 하면 즉 맞으려고 할 때는 사람이 나무라는 게 뭐예요? 도덕성이 없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뭐 해야 된다?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올려야 되겠다. 그죠? 집중하고 있니? 힘내야 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파이팅하고 있어. 끝까지 가봐. 좋은 결과가 반드시 여러분들 기다릴 거다. 파이팅. 오케이. 다시 한 번 하트해줘 이거. 이거보단 이걸로 할까? 이게 더 밝은 거 같은데 근데 이빨이 좀 어쨌든 간에 좋아요. 자 이러한 뭐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이 결론에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예요? 아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하는 거 사람이 만약에 마틸다를 해꼬자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더라도 나무가 고른 거는 그러면은 나무는 도덕성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샘 뭐 안 되는 겁니까? 대절을 암시한다는 거야. 당연히 와 되냐 안 되니 안 되지 자 서퍼링 고통이라는 것은 뭐 관련성을 갖다가 뭐 배워가 품다는 뜻이 있잖아. 견디다 말고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뭐에 관관없이 자 그것이 그것의 원천이 그죠? 고통의 원천이 사람이든 아니든 즉 도덕성이 없는 동물한테 왔든 간에 아니면 무생물인 아까처럼 나무한테 왔든 간에 고통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끝을 냈어. 약간 여운을 남긴 글이죠. 그때 설명을 하면 이런 거겠죠. 이렇게 설명해 볼까? 사람 도덕성이 있는 인간의 공격에 의한 뭐 고통 그죠? 아니면 지각 없는 즉 도덕성이 없다는 얘기 했잖아. 이거는 도덕성이 없는 동물이나 동물 등에 의한 고통 얘는 이게 어땠다. 맨 마지막지 뭐라고 했어? 자 앞에 전반적으로 그 얘기는 뭐였냐면 도덕성이 없는 동물에 의한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뭐 거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맨 마지막으로 하니까 뭐예요? 어떤 피해 고통이든 뭐여야 된다? 관심을 갖고 그죠? 막아야 한다는 얘기죠. 막 아 야 한다. 이것이 이제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글이었죠. 어때? 괜찮습니까? 힘 팍팍 내야 되라. 오케이. 다음 넘어간다. 좀 올려야 되겠죠? 음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대 이걸 보내지 모르겠지만 많이 피곤할 거야. 그러나 늘 얘기하지만 수험생의 눈은 뭐예요? 겉은 피곤해도 눈은 발짝발짝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조금만 더 가보세요. 알았죠? 지금 100일 이상 남았을 텐데 이거 산을 옮길 수 있는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빈칸 추론입니다. 앞쪽에 있네 우린 공통적으로 빈칸 추론 다음에 강한 힌트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으면 뒤에 마지막 내용이랑 어떻게 하다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세점 이게 3점짜리네 3점짜리면 좀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함정이 빠지지 말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자, 상대적으로 싸줬대 뭐가 그리고 아, 여기 했구나 점점점점 또 뭐니? 다양해졌대 뭐가? 옷이 아, 그러니까 옷이 과거에 비해서 싸졌고 점점점점 이 옷, 저 그 옷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이거 좋은 점인데 헤드 가졌답니다. 삐리리리의 결과를 가져왔대 아직 모르죠? 야, 옷이 싸지고 옷이 다양해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힌트를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문장의 힌트 가장 크니까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가벼운 섬유는 의미했대 뭔가 몇 겹, 몇 겹을 갖다가 쌓는다는 거죠. 왜?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벼운 천 같은 거는 몇 겹으로 해서 옷을 만들었대 느낌이 안 오죠? 계속 읽으세요, 겸손하게 자, 이 사실은 오픈업 열었대 뭘 열었냐면 신선한 기회를 갖다가 열었댄 얘기인 기회를 줬댄 얘기죠. 뭐에 기회를 열었어? 패셔너블 어떤 패셔너블한 그 멋있는 콤비네이션을 갖다가 그죠? 아, 이거 같이 묶어야 되겠네. 그리고 액세서리에 기회를 열었댄 얘기니까 마야 옷이 싸지고 다양해지니까 이제 여러가지 패션을 결합해가지고 또는 액세서리를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미를 창출할 기회를 열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느낌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액세서리이냐면 리본이나 모자 그리고 헹커칩 손수건 같은 거 어떤 가문 아이고 가문이니까 이거 감겨진 거잖아. 이해됐죠? 그 라이언지 쓰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쌤이 자 요까지만 봐도 뭐니? 아 옷이 싸지고 다양해지니까 뭐야? 따뜻하게 하려면 여러 번 입어도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액세서리나 어떤 패셔너블한 결합에 새로운 기회 즉 이것저걸 합쳐가지고 멋있게 보일 기회를 얻었다. 뭐 이 말 아니냐 지금 얘기가? 오케이? 느낌이 요까지 오면 아 그러면 적어도 요까지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뭔가 다양한 뭘 갖다가 할 수가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답을 갖다가 요거 다양성을 추가하는 어떤 도구가 됐다는 얘기 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런 게 업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업되는 거죠 업되는 그러면 느낌이 막 자기가 들었는데 이 생각이 없어 밑에 그럼 계속 읽어야 돼 괜히 3점짜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됐니? 오케이 자 보도록 갑니다 자 무늬가 있는 핸커치프가 손수건이면 내 핸커치프는 뭐야 목도리겠죠 목도리는 moved 이동화 떼는 겁니다 within the rich poor workers and peasants 자 어디 누구 손 두드러가 있어 가난한 노동자나 소장농에 뭐 닿을거리로 갔던 얘기는 그 사람들이 주로 쓰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해 됐습니까 이 됐습니까 더 피의 아브 에큐지션 어코이어 명성이니까 습득과 대체의 그 바퀴는 가속화되었다 아 그러니까 뭐야 물건 옷이 싸고 막 이런 다양하니까 사고 또 닮은 또 다른 거 사고 또 다른 거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악셀러리 그게 가속화됐대 이게 장점 같지는 않은데 지금 어쨌든 와일드 프라이스 가격 알 때까지 읽는 거예요 코트나 가운의 가격이 뭐한 감소하는 반면에 이거 듀어링 쓰면 당연히 안 되지 얘는 전치사 이건 접속사잖아 그죠 됐습니까 실제의 비율 어브 인컴 수입의 비율 이거 과거 분사자리야 쓰여진 그러니까 스팬딩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어디에 쓰여진 옷에 쓰여진 뭐야 비용이 뭐였다 막 올라갔대 다운이 그럼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뭐니 옷이 싸지고 다양해졌는데 지금 옷에다가 쓰는 돈이 엄청 많아졌다 지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였죠 됐습니까 자 as people's world love 사람들의 옷이 그리고 뭐야 점점점점 다양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그리고 더 빈번히 바뀜에 따라 계속 이거 싸고 저거 싸고 이거 싸고 저거 싸고 해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쓰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됐지요 자 1700년에 프랑스의 노예들은 썼대요 하인들은 10% 그들이 버는 돈의 10%를 그러면 100원 벌면 10원을 갖다 썼대는 거죠 뭐해 5대 갖다 썼대는 거야 계속 바꿔있고 사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게 단점이야 장점이야 단점으로 지금 나갔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왜 3점짜리 이제 눈치채는 거야 아 다 읽어야 되는 거죠 왜 1780년쯤이 되니까 그거 10% 쓰던 그것이 뭐였대는 거야 3분의 1로 딱 늘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원 중에 약 300원이나 300 얼마는 옷 사는 데 썼대는 거야 여기 레이즈드 이런 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기본적으로 타동사입니다 아이러닉하게도 아이러닉하게도 이 집에서의 얘기를 확실히 해주네요 자 아마도 도시에 모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강조형법이니까 이건 없다고 치는 거야 이렇게 물론 이걸 대수로 써도 됩니다 바꿨대는 거야 그 옷을 가장 빈번하게 바꿔입었대 이거 조심해야 되죠 4담에 뭐가 나오면 주어동사가 나오면 이 폰은 뭐라고 해석한다 왜냐 하면 이거 왜냐면 이거 이응 보이지 예술성이 확 느껴지냐 확 느껴져 재밌자고 한번 해본 거야 예술성이 있긴 뭐 왜냐면 그들의 옷은 웨어하우스는 달타죠 달았기 때문이래 가장 빠르게 몹시 혜택을 못 받고 뭐해 비누나 세탁이나 수선 이런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도시에 뭐 가난한 사람들이 옷을 제일 많이 뭐했다는 거야 받고 입고 받고 입고 그래서 돈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전체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네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게 어려워 끝까지 읽어야 답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는 이런 경우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의복 발전 싸구 막 다양해졌대 그럴 때 사회적인 영향이 어떻게 사회에 누구 똑같이 느꼈냐 이거야 이거에 관한 건데 가격이나 가격이 하락됐고 그죠 그리고 뭐야 다양성이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 다양성은 얘는 높아가서 이해 되지 이것이 도시 빈민들의 뭘 유도했다고 나와있냐 과소비를 유도했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니 득보다는 뭐가 더 많았다 실이 더 많았다 이것이 뭐예요 전체적인 뭐야 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싸고 다양한 옷이 싸기도 하고 다양했던 것이 뭐냐면 무슨 결과를 나왔어 정반대의 결과를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편할 줄 알았더니 뭐 하인들의 뭐 10% 뭐죠 100원 벌면 10원 다 쓰고 그게 또 3분의 1 쓰고 엄청나게 득을 줄 줄 알았더니 실을 줬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해 됐니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인 아이러니칸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라고 답을 쓰는 거였으면 아 이런 거는 어려운 거에 속해 내용은 쉬운데 다 읽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 됐죠 뭐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오면 좋은 거니까 어려운 문제 나오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아 이게 아니고 옳거니 이런 거 도전해보면 더 어려운 게 나와도 할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으로 이어지거든 파이팅에 알았냐 자 다음편 이름으로 갑니다 자 위로 올려볼까 정신 바닥 차리세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예요 리더들이 나왔어요 리더들 어떤 리더일까요 리더들은 이해를 한대 뭘 이해할까 대중운동을 갖다가 세운 데 대중운동을 할 때 대중운동을 할 때 할 때 리더들은 뭘 이용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것은 이게 결국은 이거는 같은 거네 결국은 언어랑 똑같아 이게 언어옥할을 한다는 거죠 평행한 뭐랑 요거랑 요거랑 다 여기에 걸리는 거거든 폴리스티테일 요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세부적인 거 리더들이니까 정치 리더를 얘기하는 거네 정치의 세부적인 것과 평행하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관련이 이따프다 있고 유사되는 얘기죠 맞기도 하고 또 이거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거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책의 어떤 세부적인 거냐면 관료나 어떤 학자들이 학자들이 좋아하는 그것과 분리되면서도 유사점도 있는 어떤 이런 거라는 거야 어쨌든 간에 대중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언어옥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방법은 방법인 거죠 어떤 방법을 갖다 쓰는데 그걸 이해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직 모르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혹시 3점짜리인가 아닌데 이거는 자 그러면 언어에 해당되는 거고 언어는 뭐야 생각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뭔가 리더들이 전달하는 방법은 방법인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직면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영국 사람을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의 관점에서 영국 사람을 대하지 않고 간디 아저씨가 이제 영국이 인도 먹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간디가 막 저항하는 거죠 지금 곤경에 처하겠다 발을 잘못 디디게 했다는 얘기니까 뭘 Colonial Authority 식민지 거기 당국자를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영국인들이죠 영국 측을 갖다가 뭐 했다는 거야 잘못 발을 갖다 잘못 헛디디게 했다는 거야 뭐로 작은 개인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게 뭐냐면 소금을 모아 그리고 그 다음에 면을 돌려요 어디다가 돌려 오늘 Simple spinning will 물레라고 하는 거죠 실 만드는 기계 물레 왜 강조하려고 뭘 연구한다는 걸 탐색을 뭘 구한다는 거 구함 이렇게 의역하는 게 좋겠네요 뭘 구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급자죠 소금 같은 거 그 다음에 면만들 자급자 관련된 얘기죠 그리고 독립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작은 행동을 한 거야 그 행동이 이 언어랑 똑같은 거죠 결국은 그죠 그리고 뭐 소금을 갖다가 모은다든가 아니면 물레를 갖다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직접 말하는 데 있지만 몸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죠 몸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야 이게 여기 들어갈게 그 방법이 뭐야 몸으로 몸소 보여주는 것이죠 그거임엔 틀림이 없죠 그게 뭔지 생각이 잘 안나면 그죠 또 읽고 생각이 나면 지금 여기 밑에 뭐라고 돼 있었지 이거네요 3번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경험치는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오면 답을 쓰고 안 느껴지면 더하는 거야 괜찮아요 겁먹을 거 없어요 자 물레라는 것은 뭐했다 나타났다 이거 간만에 또 쓰는 거죠 수동태 있다 없다 이거 없댄 얘기하려고 여러분들 혹시나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초기판에 있었대 뭐 인도 국기에 국기에는 처음에 물레가 그려져 있었나봐 음 자 여기서 이제 누가 간디 아저씨의 그 행위는 끝났어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소금을 갖다 모으고 그 물레를 갖다 돌려주면 돌림으로써 왜 돌렸어 구한다는 걸 강조하려고 뭘 자급자족이나 독립을 구한다는 걸 갖다 몸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얘기야 여기 상징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자 만델라 알죠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 이분도 역시 뭐였다 재능이 있었대요 무슨 재능이 있었어 허스톰어핑 제조 아주 심장을 갖다가 멈추게 하는 제조처니까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 그 제조가 있었대요 자 리치원 손을 뻗어대는 거죠 누구를 만나려고 White South African 백인 남아프리카 사람을 만나려고 거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인 백인이 같이 살잖아 그래서 백인 위주로 됐던 거죠 거기가 그러다 만델라가 대통령 만델라가 흑인 아닙니까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거든 그래가지고 반대가 심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뭐함으로써 입음으로써 스프링복 럭비 셔츠 무슨 팀의 럭비 복인가 봐 셔츠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주로 백인들 문화가 되는데 같이 이제 흑인인 만델라 대통령이 동질감을 느끼려고 상징적으로 난 너희들하고 친해지고 싶다 이랬다는 거죠 또는 이동을 한대요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먼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나 커뮤니티 아프리카 저기 거기 그 사람들의 공동체 즉 백인 집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또 테이티 뭐 하려고 차를 마시려고 누구랑 마시냐면 90세 요거 92점에는 S 붙이면 틀려 왜냐면 여기 명살 꾸미니까 형용사 역할이잖아 형용사가 단복수 개념이 없잖아 이해됐니 자 누구의 이 사람이 남편인 거죠 남편의 미망인인 94세 그분하고 차 마시로 갔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남편은 핵심 건축가가 아니고 설계자였겠죠 apartheid 인종차별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이 우대되고 흑인은 노예처럼 되는 그런 법안이었겠죠 자 어쨌든간에 상징적인 행위죠 럭비복을 입는다던가 차 마시로 한참 동안 이동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만델라 그분이나 간디는 보여줬다는 겁니다 뭘 보여준 거야 이게 지금 당연히 와단되죠 겸손 휴멜로티 그리고 에스카 인티그리티 어떤 고결함 도덕적인 고결함 이런 것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더 정치적인 러지티머스 이게 뭐니 정당성이죠 정당성을 갖다가 보여준다고 알았던 거죠 디스플레이 뭘 보여주는 것보다 힘이나 강제적인 힘이겠죠 엑스퍼티 전문지식 이런 거 보여주는 것보다 겸손하고 그죠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고결성을 가지고 그 행위가 아까 뭐였어 이거 소금을 수집한다든가 물레를 돌린다든가 만달라이브는 럭비복을 입어본다든가 그죠 겸손하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미망이 나고 차 마시러 가는 거 이런 것을 보임으로써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대중적인 이미지를 뭐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때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걸 좀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요약하면 좋을까 이거 다부님이 나온 거 이거 3번으로 그죠 자 요렇게 요약을 해볼까 지도자의 상징적 행위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행위 이것이 자신의 뭘 전하는 데 효과적이야 의견이나 주장을 전하는 데 전하는 데 어떻다 효과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글이었네요 어때 괜찮습니까 잘 읽어주세요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간다 33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건 또 앞에 있네요 자 그러면 앞에서 힌트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잘 보고 정한되면 끝에서 해결하는 전법으로 알때까지 있는 건 중요하죠 자 익스체인지 이게 교역이라고 교환하는 거예요 교역은 발생하는 어디서 전통적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뭐 교역은 사람들 사이에 또는 어디서 발생해 트레이드 룻 교역률을 따라서 발생하는 얘는 교역은 이게 본동사죠 삐리리리하다 야 이게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무용 루트를 따라서 발생되는 그 교역 익스체인지는 어떨까요 여러가지 생각이 나겠지만 힌트를 하나로 몰아주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because many of the goods 상품의 많은 것이 팔려지는 거니까 셀링 그럼 안 돼 어디에서 이 거래에서 뭐 팔리는 상품의 다수가 뭐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병시법이에요 그래서 어쨌다고 시장의 뭐 참조 포인트라고 얘기하면 뭐야 기준점 가격의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죠 기준점 뭐 상품의 어떤 가격의 기준점이 뭐하다 다루게 된다는 거야 다양한 범위의 가격을 다루게 된다 아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물건은 뭐냐면 물건은 뭐냐면 여러가지 질이 다양하고 그렇게 손으로 직접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뭐다 다양한 가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다고 가격 얘기가 나왔어요 가격과 관련이 있는 거긴 한데 궁극적으로 a merchant 상인 who is selling a higher quality product 높은 질의 상품을 파는 상인 그리고 또 좋은 협상가인 상인이 여기까지가 주어져 should obtain 얻을 것이다 높은 가격을 비교 되어주는 입장이죠 뭐랑 경쟁자랑 비교했을 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대 분위기가 지금 뭐다 협상을 잘하면 흥정을 잘하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도 있고 협상을 못하면 싸게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끝장을 보려고 했는데 이념이 있긴 하죠 그러나 항상 그 다음 문장에서 힌트를 잡으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읽읍시다 그러면 불균형한 뭐 공급과 불균형적인 수요는 그렇죠 손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질도 여러가지 사람들이 직접 수공예품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률적이지 않겠죠 그리고 작은 수요에 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또한 뭐한다 뭐한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가격의 변동 플럭취에이션 하면 변동이죠 아 이건 지금 뭐예요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니까 무슨 내용이야 아 전통시장에서 물건은 수공업으로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질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흥정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제값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값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때요 그러면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뭐다 빈번하게 뭐다 흥정을 흥정을 잘하면 흥정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다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 비슷한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이제 읽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가격을 놓고서 그죠 가격을 놓고서 열심히 막 뭐하는 거야 협상하는 거랑 관련이 된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빈칸추롬할 때는요 수행 경험 제외하면 이걸 보고서 아 이게 이 내용일 거다라고 짐작을 한 다음에 이걸 읽는 게 실제로 난 빠르던데 그게 참조하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요 됐습니까 나머지 압니다 스트롱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결속력도 또한 중요하답니다 자 결국은 협상이라는 것이 만든대요 What a product is worth 어떤 뭐다 상품이 가치가 있는지 무슨 가치가 있는지 누구한테 특별한 특별한 사는 사람이나 팔 때 어느 시간에 어느 특정한 시간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협상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거의 주제문 성격이야 그러니까 이름으로 주셔놓고 밑줄 친 부분에 이것의 의미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뭐한 가격이야 적정한 가격이야 오늘 적당했던 놈이 내일 되면은 또 적당한 가격이 아닐 수도 있대 그러니까 뭐야 시간과 장소와 어느 그 시점에 따라서 가격을 갖다가 흥정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못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다 가격이 결정이 된다 즉 재래시장이라고 할까요 재래시장의 익스체인지 교역의 특성은 협상 잘해야 된다 그랬죠 시시각각 시시각각 변환 조건이라고 그랬죠 변환은 조건과 상황 때문에 상황으로 뭐 할 수 있다 가격 흥정을 또는 협상을 해야 한다 뭐 요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어때 괜찮습니까 화이팅 오늘도 다음 전이 넘어간다 좀 올려볼까나 잘 안 올라가네 옳지 34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는 또 이제 식사 얘기네 이건 또 자 출발합니다 매너는 우리가 보통 방법이라고 매너를 좋아하면 예절이라고 하죠 매너만 있으면 뭐라고 방법 얘가 붙으면 예절이야 예절이 잊혀질 때 예절이 중심어죠 예절이 잊혀질 때 식사는 모르소 사회적인 어떤 경험 즉 사회적인 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사라진다 아 식사 예절이 그러니까 사라지면 잊혀지면 사회적인 어떤 경우니까 모임 같은 것도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절 다음에 의무음성서 나오면 그냥 뭐 뭐 하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해되서 한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대 이거 과거 문사 수동 개념 없는 거라고 해서 조심하라고 해서 이거 이해됐어 사람들은 지금 먹는대요 디스트랙티드 산만하게 먹는데 TV 스크린 앞에서 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도론돌은 얘기하면서 이렇게 밥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안그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치법이에요 그들의 몸을 채우는데 거리에서 가다가 막 햄버거 같은 거 먹고 막 이런 데는 얘기지 됐나 그 다음에 막 걸어다닌데 이리저리 뭐 직장을 with a sandwich 샌드위치를 손에 들고 걸어다닌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절 없이 뭐한다 밥을 먹는 상황을 지금 묘사한 그리지 됐냐 내가 처음 가르쳤을 때 아 내가 선생님이었나 봐 어디에서 인 아메리카 미국에서 아 내가 이제 미국인인데 미국에 가서 이제 가르칠 일이 있었나봐 나는 쇼크 먹은 거죠 몇 쇼크 먹었겠어 예절이 없는 거겠죠 뭐 발견하고 학생들을 가지고 온 렉처 강의실로 가져왔대 뭘 가져왔어 피자랑 핫도그를 가져온 애를 봤대 그런데 그 피자랑 핫도그를 그들은 proceed 계속 진행시켜서 스토프가 동사일 땐 뭐야 집어넣다 이게 어디로 막 집어넣어 자기 얼굴로 그러니까 뭐야 얼굴이지만 결국 이게 뭐니 입을 얘기하는 거죠 입에다 우겨 넣었다 이런 얘기지 뭐 하면서 응시하면서 이해됐어요 온화한 호기심 안에서 호기심을 갖고 누구를 응시했어 stare at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pleasure of the platform 강단에 있는 나를 본 거지 저분 뭐하는 분이지 이래가면서 그러니 예를 들어 그냥 한국사람이라고 집시사네가 엄범 우리나라 교실에서 그렇게 하진 않죠 햄버거 먹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응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식사예절이 망가졌던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게 반쯤 읽었는데 왜 망가졌던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 현상을 그냥 얘기할 확률이 높죠 빨리 읽읍시다 나중에 직장 동료가 나한테 말했대 대절이라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행동 애들에게는 예절 없이 밥 먹고 햄버거 먹고 이러는 것이 생긴 게 아니라고 얘기했대 그럼 유니버시티 이 사하즈 어떤 대학의 무슨 기품 대학이 원래 일어선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즉 그것은 학교에서 이미 고등학교 때 시작됐고 그것은 이미 어디에서 집에서 이미 그렇게 애들이 예절 없이 밥 먹는 게 이미 생활화가 됐던 얘기를 하는 거네요 좀 올립시다 정신 바탕 차려 이게 나온다는 기분으로 공부해야 된다 얘들아 자 이미 가장 중요한 순간 뭐해 사회적으로 어때 리뉴얼 다시 쇄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겠니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뭔가 공동으로 좋은 걸 추구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에 중요한 순간이 이거 이거는 잠시 빼는 거절일 경우에 이게 본동사죠 becoming margin margin 하면 모서리잖아 미미해졌다 구석으로 몰렸다는 얘기니까 젊은 애들한테는 그게 뒷전으로 밀렸다 이런 얘기죠 이해 됐습니까 근데 사회적인 그 쇄신의 그 순간에 뭐하는 거야 이거 위치만 쓰면 돼 안 돼 안 돼 포인트는 뭐라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위치는 우측이 완전하다는 게 포인트라는 걸 기억을 해놔야 돼요 업법에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쭉 하니 완전하게 되는 거죠 자 가족이 의존했다는 겁니다 뭐 내적인 어떤 자신감을 위해서 의존을 한 이 디펜드온이 여기에 올리는 거잖아 그죠 그런 사회적인 시신의 기회를 갖다가 그 기회 그리고 또 어떤 기회 그 세신의 순간으로부터 그죠 뭐 진지한 우정이 자랄 그죠 그런 순간이 점점 젊은이들한테는 뭐야 별 볼일 없는 걸로 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냐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한 것은 뭐야 여기 접속사로 새로 얘기가 시작됐죠 그럼 이 얘기는 이미 하고 싶은 얘기일 거라고 따로 노는 거니까 뭐겠어요 애들이 지금 밥 먹는데 예절도 없고 이거 사회적인 활동을 갖다 밥 먹으면서 하는 건데 큰일 났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에 당되는 게 이게 되는 거죠 밥 먹는 거라는 것이 줄어들었죠 뭐 기능적인 거 그러니까는 배가 고프니까 손만 깔짝깔짝 입을 깔짝 벌리면서 먹는 기능으로 바뀌었지 밥을 먹으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든가 서로 대화를 하든가 어떤 뭐 이거야 소셜 리뉴얼의 순간을 갔든가 이런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얘기야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놀랄 일이 아니되 만약에 어떤 세대가 자라난 브링업이 기르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브링앤 그럼 돼야 안 돼 안 돼 이거 자라난 이런 식으로 자라내들은 뭐한다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즉 투이아를 어렵고 이질적이라고 생각을 해도 당연하다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뭐 to settle down in any relationship other than 이거는 뭐 뭐 이외에 이런 적 그죠 임시적이고 이것도 같은 얘기야 임시적인 관계 말고 그죠 어떤 관계 속에서 정착을 하려고 그래 정착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어렵고 막 낯설어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맞아 그 아이의 세대가 그렇게 생각해도 당연하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 식사 예절의 상실 이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원인을 얘기한 적은 없고 그냥 발생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집이나 고등학교 얘기하는 거겠죠 고등학교는 이제 중학교겠죠 이미 발생 한 것이고 것이며 그 다음에 더 이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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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뭐 사회적이나 소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행사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를 얘기한 글이었어 오케이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장으로 가자 출발 흐름광한 게 없다네 그럼 앞에 나 이 얘기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겠어 안 하겠어 당근하죠 그러니까 앞에 걸 눈 똑바로 뜨고 읽어야 되는 거야 you got it 올립니다 자 출발합니다 아 소셜 라이브러리즈 사회도서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동네 외 무슨 동 도서관 무슨 동 도서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립 도서관 이런 거 아닙니까 콜로니아 식민지 미국의 시대에 있었던 사회도서관은 경험을 했대요 도서관 얘기네요 몇몇 경쟁을 했다는 거야 어디서부터 오는 경쟁이에요 순환도서관 아 그러니까는 뭐 그 당시에 버스가 있을래나 뭐 태워가지고 책 실고서 막 마을 다니면서 책 왔어 이래가면서 한 권에 얼마 이러면서 이제 빌려주는 데가 있었나봐 근데 여기서 포인트 가니까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이쪽으로 그죠 순환도서관은 만들었다는 거야 책을 갖다가 이용 가능하게 일정 돈을 받고 아 돈 받고 빌려주는 데였다는 거야 그러면 사회도서관은 아니었겠죠 이게 목적 부호니까 끝에 이거 대신에 이 대신에 싹 써버리면 큰일나 이랬죠 지금 순환도서관에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순환도서관은 보통 뭐였다 여기서 끊어지는 거야 이거 운영되어지다 뭐로부터 아 신문사가 운행을 했대 신문사로부터 서점이 또 운영하기도 하고 커피집에서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마을에 있는 그죠 인업리더 충분한 독자층을 갖췄대 시장을 구성할 만한 아 이해됐습니까 어허 괜찮네 자 서큘레이러리 아 서큘레이딩 라이브러리 도서관은 주인은 보통 어드벤스가 동사일 때 팔전하다 물론 뜻이 있어요 돈 나오면 뭡니까 미리 내다 미리 돈을 냈대는 얘기입니다 자본을 미리 투입을 했대 필요한 자본 얻는데 컬렉션 책들이죠 책들을 사는데 그리고 나서 그걸 빌려주대는 겁니다 뭐 책 단위로 아니면 바이 타임에 여기 바이가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시간 기간 단위로 아 그러니까 책 한 권에 얼마 책 한 권에 하루 빌린데 얼마 책 한 권 빌리는데 3일 빌린데 얼마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 그럼 시간을 기간을 맞물리게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누구한테 빌려줬어 어떤 사람이든 자 어떤 어떤 사람이야 돈을 내려고 하는 요거 Ly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여기 뭐가 생략된 거게 후 뭐니 시제가 과거죠 was 요게 생략이 된 거지 요 사이에 이해됐나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순환 도서관에 대해서 자 because profit depended on 이익이 그 회전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빌려가고 빨리 가져오고 그게 제일 이익을 남기는 그 계기가 될 테니까 주인들은 stock 쌓아놨대는 거야 재고로 샀던 얘기죠 책을 어떤 책을 샀어 circulate the most 가장 많이 순환되는 책을 산 거야 이걸 반대말인 list라고 쓰면 되겠니 안 되겠니 당연히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결과 그 주인들은 좋아했다는 소설 아 소설이 순환이 잘 됐나 봐 그죠 순환 소설은 rapidly grown 빨리 성장한 범죄였대요 뭐해 독서의 이쪽에 많이 뭐했다 책을 골라서 어디다가 순환 도서관에 장소로 갖다 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다가 기본적으로 논쟁 소설을 반대하는 논쟁은 대절이다 이건 벌써 벌써 요구만 읽어도 소설을 왜 반대하나 그거 아니야 얘기가 말도 안 되지 소설에 읽읍시다 데이 소설은 야기한데 사람들이 갓도록 비현실적인 삶에 대한 기대를 오 그러니까 뭐냐 이게 지금 소설의 뭐로 넘어갔어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글이잖아 당연히 답이죠 자 사회적인 도서관이 피하는 곳의 이야기를 뭘 뭐해 묘사하는 연애 살인 교수형 스캔달 뭐해 인기있는 관심있는 스캔달 이런거에 내용을 묘사하는 이야기를 피하는 곳에서 즉 사회도서관은 이런걸 싫어했대 당연히 오른쪽에 목적이 있으니까 안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에요 신문들이 신문들 어디갔어 뭐같은 보스턴 이게 신문사죠 그러니까 이른 신문사들이 뭐 보고하는 그저 이른 이른 이른거를 묘사하는 이야기를 피하는 상황에서 이 말이죠 얘는 순환도서관은 이런 이야기를 뭐했다 포용했다 즉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돈 받고 빌려줬다 이런 얘기지 여기서 reject라고 쓰게 되면 거부하다 이런 얘기잖아 문맥상 안되겠지 어떻게 되셨습니까 뭐 이거 특별한 내용은 없구요 그냥 미국 식민시대의 순환도서관에 관해서 얘기를 한글이었어요 오겠습니까 잘 얘기하다 여기서 지금 소설의 단점으로 넘어가는 너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문제였어 알겠습니까 어쨌든 돈날 고생 많았어 아주 잘했어요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알았죠 고생 많아서 굿바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